눈밭에서 전부 이렇게 캠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충주로 캠핑을 나왔습니다 아직 여기 눈이 왔네요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눈이 아직 녹질 났네요 어쩝든지 모르겠네 강 건너도 있고 이쪽도 있는 거 보니까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 내려갔다 못 올라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일단 여기에서 오늘도 참 일행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도 몇 사람이 캠핑하는 사람은 있는데 놀러 가려나 미끄러워서 여기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그 집안에 입고 영원이라고 locker 좋은imet Allah sold Tamb coher és 아멘 아 아 진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 오니까 전부 눈입니다 여기 충성도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가 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른 위에서 차박 밤에는 더 온도가 내려가겠죠 근데 야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도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런가 보다 날 찾아봐요 정답게도 부둥켜 놓고서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고마워 사랑합니다 오래된 죽법 오래된 멜로디 오래된 멜로디 지금 온도가 영하 17도입니다 충주 단월강 수욕장입니다 이쪽에 또 이렇게 아침에 캠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 위에서 이렇게 캠핑하고 있네요 또 저쪽에 멀리 강 건너에서도 이렇게 또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부 여기 전부 눈길입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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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좀 미끄러져 가지고 제 차는 저 위에 올려놨습니다 여칭내도 오닝컵 현장 해봅니다 저쪽 아래 여러 사람이 있는데 커피 배달이 하기가 좀 쉽지도 않습니다 눈길이고 여기 오네요 너무 뜨겁습니다 살림살림 없는게 없습니다 주방 다 옮겨놨습니다 깨졌는데 나오는 아침 아이고 밥이 가득이네요 위에는 조금 꼬들꼬들해졌다 밥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맛있네 오늘 아침은 육개장에 아침식사 강에는 얼음이 얼었네요 이쪽 봐 이쪽에는 그런데 저쪽에 오리떼들이 많네요 길 건너에도 저렇게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쪽에서 이렇게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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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나